헤헤헤 할 수 없지요 저희들 힘만으로 승리해볼테니 두고보십쇼 조조가 왔으면 쫄아가지고 내가 어? 했을텐데 자 원상은 죽었죠 어? 고간? 고간이래요 고간 어? 왕랑을 멸망했다고? 네 고간 세네요 퇴수가 없어 일단은 일단은 네 서신 보내가지고 계속 외줍시다 장이하고 장로 둘다 돈으로 갖다 외수할게요 아 뭐야 안돼? 장로 아 뭐야 만날수 없다고? 자 요렇게 장로하고 장이 만나줍시다 고국의 원수랑 누가 만나려 할까요? 고국의 원수랑 아 또 장모세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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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이거 톤 늘어나주면 안 안되는데 톤 늘어나.. 늘어나면 안되는데 자 등용해 줍시다 등용 어 뭐야 안해? 등용 없어? 한중에 있다고 했지? 어? 얘 어디갔지? 얘네들 다 어디갔죠? 서신 상용 상용에 있어 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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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있다고? 상용에 갔다고? 아 짜식 도전해러 갔다고? 아 이럴건 괜히 그거 했네 자 순찰 돌면서 민심 장악 해줍시다 어? 야 이번에 조조가 왔네? 띠용? 야 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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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승낙해 주신다니 감사하네 두나라가 협력 가게에 있는 한 승리는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네 맹약 일단 매.. 어 맺어주고요 태수 빨리 등록해 주자 한중에 태수가 없다고? 한쪽 연포 태수로 임명해 주고요 어? 아 일단 이동해야지 장안 일단 쳐줄게요 장안 싹 다 이동해 자 인사해서 이동 무도로 연포하고 양송 연포 이동해 어? 무술개회 어 무술대회를 개최해 달라고 하네요 어? 처음에는 무승부나 이렇게 뻔하니까 이렇게 후! 후! 이즈 hop 근데 빅파이 가져왔어 빅파이 opus 급 그 요 요 요 요 요 아니요 흐흐흐 으 으 으 어 뭐야? 왜? 하이더리님 뭐쓴거에요 지금? 뭐쓴거지? 전기충격기 쓴거에요? 야 막상막한데? 누가 이겼어요 과연? 뭐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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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뭐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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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막상막하야 완전히 하하하하 장난아닌데? 야 이거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 도저히 여러분들 누가 이길거같아요? 5반이 이길거같습니까? 달달임님이 이길거같습니까? 아 이거 지겠다 이거 하하하하 아얘에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5반이 이겼네요 하하하하 야아 봉급 30원 차이였는데 아쉽다 아 자꾸 어디 태수가 없다고 자꾸 징징거리네 이거 자 빨리 태수 등록해 줍시다 태수 등록 누구냐 양송이 연포 양송이 등록해 줄게요 양송이 등록해 주고 자 징병 징병 병사 최대 병사 최대로 뽑아주고 훈련 적적 해주고요 그리고 유언비어 퍼뜨립시나 어? 완에다가 퍼뜨린다고? 아니지 완이 아니지 자 와무가 장안 장안 첩보해 주고요 그리고 유언비어 퍼뜨려 줄게요 뭐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쑤 들어갔어 묘한 벼뜨려 펄æ려주고 민심 민심잡합 좀 해 줍시다 이거 하나 사야겠다 사고 훈련하고 유언비어 또 퍼뜨려줄게요 장안 계속 유언비어 퍼뜨려 좋아좋아 좋아좋아 유언비어 계속 퍼뜨리고 있죠 잘하고 있어 개간한번 합시나 개간 말고 순찰 양표는 고간한테 최후를 맞았대요 잠깐만 나 동맹 동맹 아직 23이지 동맹 23일 남았으니까 23개월 남았으니까 지금 괜찮을 것 같고요 출진합시다 62,000 내가 바른다 출진합시다 다 데려가 다 데리고가 죽여버려 이번 장안 공격은 내가 직접 지휘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참모로써 법정이 동행하도록 하겠다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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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요 이제 허고한 암살렘이 더 필요없고 육설 육설 3개랑 교무 4개 고고씨 첩자를 시켜 전장을 탐색해보았더니 함정이 약 6군데 설치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시상적인 곳을 지나갈 때는 함정을 탐색하면서 심중히 행군하도록 하십시오 알았어 함정을 6군데나 만들어놨대요 시사하는 소리네 아니 아니 아 저기다 설치되어 시사하는 소리네 지나가십시다 아직 멸망 안했죠 당연히 멸망을 합니까 지금 진짜 한참 정벌하고 있는데 아직 다 죽여버리고 있어요 상이 늘어나고있죠? 아 함정 왜이렇게 많이 설치해갔냐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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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주고요 왕호 갑자기 뜬금없이 삐졌다고요? 안 삐졌는데 두들겨 패! 알치라 제잉 고르세! 쉬네! 아 이런 이 자식 누구야? 양초? 양배추인줄 알았네 자 공격해줍시다 비 내리고 있어가지고 이제 괜찮네 네 네 양배추요 오케이 걸렸어 와 추경한테 걸리네 여자의 새끼 아니 그 뭐냐 여자가 와 한건 해줬네요 여성이 이제 싸움에서 쓸만하다는게 증명이 된거 같네요 조세호 비하한거 아닙니다 고무 써주고 공격 공격 톡 죽자 오 얘 누구야? 마철? 뭐 이렇게 세지? 어떤 놈이길래? 양초 일단 잡았구요 양초 일단 잡았구요 욕설 한번 써줍시다 욕설 한번 써줍시다 혼란 예 혼란 걸렸고 혼란 마철 잡았구요 마철 잡았구요 마철 잡았고 쭉 진격해줍시다 생략 욕설 돌격 돌격 4기라구요 돌격 불행하죠 지금 돌격 사기라구요 돌격 불행하죠 한턴될때도 있고 아 한번될때도 있고 두번될때도 있고 이건 도대체 뭐예요? 뭔 차이예요? 왜 한번될때가 있는거지? 여러번 해야되는거 아냐? 도대체는? 아 운이에요 그냥? 그래요? 아 많이 타면 많이 해요? 많이 타면은? 와..음악이 완전 아스트로라네 이쪽으로 이렇게 이거 오케이! 걸렸다 도발 도발 걸렸구요 배도 가지고 있네? 배도 가지고 있네? 와보 몇시까지 할거냐구요? 오늘 좀 오래할려구요 오늘 토요일이니까 네 좀 오래 달려보려고 합니다 한.. 5시? 5시 6시까지 한번 달려보려구요 그래야지 엔딩 볼 수 있을거 같아요 내일까지 해가지고 끄지 않을까요? 오늘 5시 6시까지 하고 그리고 내일도 5시 6시까지 하면 엔진 되지 않을까요? 글랏 멜망하는 순간 끝입니다 멜망하면 끝이죠 뭐..뭐 더 해요 멜망하면 끝이죠 이거 깨려고 오래하는건데 멜망 안합니다 잘 좀 싸워봐 미스라 오케이 포로가 됐죠 포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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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더 운이 잘 떠야 되는구나 운이 좋아야 되는구나 오케이 자 잡았죠 여기는 정벌하는데 성공을 했구요 다시 성이 뭐야 성이 아까전에 내 편 됐던 애 아니야? 제 편 됐던 애 아니에요? 이 자식이 죽으려고 돌아라 죽음의 룰렛 호호 자 마철 안되죠 돌려 돌려 속방이네 속방 양초 양초 안되죠 돌려봅시다 요러롱 참수 어 대박인데 자 마등이죠 마등 마등 다시한번 넣고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이요 b 비 까져오오오오오 표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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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etch 도왔스 기애비리스 10창 2 테이익 캡캡캡캡캡캡캡캡캡 말 등 영의 처분이 어떻게든지 궁금하네 어,그그 그런네만 헣 넌 죽었어 이 자식아 칱칵 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크핳 마둥의 딜을 이어 마철이 군주의 자리에 오른 모양입니다 그래? 마철이 올랐다고? 내가 죽여버려주지 바로바로 쳐들어갈게요 바로바로 쳐들어가가지구 전부 다 부숴버리겠습니다 원소가 여기까지 왔네? 이건 좀 안좋은데 낙양을 낙양을 쳐가지고 조조가 이렇게 좀 먹어주면 괜찮은데 테스 임명해줍시다 한종 자 봉목도 다른 애들도 올려주도록 할게요 들어온 애들 올려주고 원소 후계자는 누구냐고요? 고간이요 고간 고간입니다 와모님 오늘은 기니 부탁드릴 말씀이 있기에 찾아뵈습니다 오 순홍 무슨 용건이요 와모님이 가세만 해주신다면 강릉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쇼 알았어 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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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가 아니 공격도 안할거면서 계속 도와달래 도와만달래 조조군이 지고있는데요? 어? 양봉 어? 서왕? 어 banker 서왕.. 서왕 좋은 애 아닌가요?って 활쓰는 애 아닌가? 서왕 팔 잘 쏠 거 같은데 오오.. 그래 아! 대박! 대박 대박 어 보관인가는 얘도 네 일단은 등용을 해줘야겠죠? 이거 불가능해? 어어어 좋아좋아 아이 자식 자 휴양해주고요 어? 공격해왔다고? 에엥? 고관군이 고관군이 저한테 공격했다는데요? 에엥? 이 자식이 죽을려고? 어 그래 보내줘 잠시만 네 고관이 원소예요 나 고관 왕호의 정년막을 배러왔다 킥 킥킥킥킥킥킥킥킥 오오 원군부대를 빨리 오게 해주는거래요? 원가들 다 죽었나봐요 욕설 도무 하나 정도는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니 도무 필요할 것 같은데 욕여 갑시다 뭐야 우리팀 저기도 있는거야? 저기서 막고 있는거야? 저기서 막고 있는거야? 킥킥킥 christ 대개 대개 이거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구덩있잖아요 제가가도 걸려요? 제가가도 걸립니까? 안걸리죠 제가가도 안걸리죠 오케이 오케이 도망가 도망가 최대한 조조군들을 조조군을 이용해 주도록 할게요 굳이 제가 여기 막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뒤로 빠져가지고 기다려주도록 합시다 조조군을 이용해 줄게요 에헤헤헤 딱 걸렸네 네 단문 열어줘야죠 야 도관군 어디왔어? 아아 원군 어디왔어 조조군 아 여깄구나 아 이거 열어주면 안됐네 열어주면 안됐구나 아 여기서 오네 나 여기서 오는 줄 알았어? 어어 이씨 아 귀찮게 하네 자 가줍시다 욕설 해줄게요 이라시아이마세 흐어 혼란 걸어 아아 장압 장압이야 저거? 장압 센 놈 아니에요? 아! 무력 94야?! 으오옹? ㅇㅇ? 무력이 94라고? 어.. 이거 위험한데 등갑병으로 싸우는데도 피가 많이다네요 네? 와 이것도 안걸려? 계란으로 바위 치는건 아니죠? 계란으로 바위 치는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저 얼마나 잘하고 있는거지 걸으세! 비쌰! 죽여 죽여 장압다 이거 장압 약하네요? 별로 안세네? 괜히 쩔하네? 괜히 쩔하네? 여기 쳐! 욕설 계속 써줍시다 대기팡은 곤란해 어 곤란좀 걸려라 곤란 오케이!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넌 죽었다 이제 쟨 죽었어요 쟨 끝났어 쟨 끝났어요 쟨 죽었습니다 장압은 이미 죽은거나 마찬가지에요 렌절도와님 안녕하세요 바위 치아 잘 죽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일주일동안 수염 기르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요일부터 기르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일요일이니까 화, 수, 목, 금, 토, 일 네 6일차네요 6일차 아무 찐따같이 실험다니까 그냥 깎는게 나을거 같다고요? 수단님 너무하시네 이거 아무리 말해도 그런식으로 너무한거 아닙니까 어쩌지 죽을려고 책량 욕설 써줍시다 욕설 써주고 곤란 걸어 아 안되네 와보같은 타입은 네? 수염 덕수록하게 났는데 이게 덕수록하게 난게 아니면 뭡니까 이게 이게 덕수록하게 난거 아니면 뭡니까 이게 뭐에요 네 묵직하게 나죠 이게 덕수록한게 아니면 그러면은 뭐라고 불러야될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죽여 아 아 아 혼란이 잘 안걸리네 나머지는 빠져라 나머지는 빠져라 저 다 연결돼요 네 다 이어집니다 저는 수염 다 이어져요 너무 털이 많이 나가지고 지금 볼에도 났어요 털이 볼에도 났습니다 그정도로 그정도로 덕수록하게나죠 제가 원래 좀 풍성해가지고 오케이 장훈 잡았어 오야 왜이렇게 세냐에 수습 한번 써볼게요 수습 한번 써볼게요 아 괜히 원군 불렀네 이거 원군이 지금 자리를 막고 있어가지고 애들 때리질 못하겠네 아니 저저식이 아니 저저식이 아니 저저식이 아니 저저식이 위에있는 놈을 분명해버렸네요 이제 빠져주자 자 법정이 들어가서 때려줄게요 자 법정이 들어가서 때려줄게요 자 때려줄게요 아니 저저식이 오늘 밤샘이신가요? 오늘 한 다섯시 여섯시? 까지 할거 같아요 저거 아 덥다 어? 유협이야? 띠용? 유협이 왔네? 유협이 왔네? 유협이 왔네? 아유 왜 죽겠다 그만 때려 이 저식아 아니요 이쁘게 왔네? 이쁘게 왔네? 다시 하실거예요 지금 자리가 되게 애매하게 네.. 자리를 잡고 싸우고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적을 못죽이네요 적들이 생각보다 그를 잘 안죽어 고관군 세다 생각보다 적들이 세네요 약하지 않네 아.. 포위공격도 안먹혀 아.. 치사한 이사 저거 뭔놈인데 이렇게 세냐? 장패야? 장패야? 장패가니 장패야? 장파 장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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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퇴각했네? 여긴 도망갑시다 대기하고 때려 퇴각? 와 등갑병으로 싸우는데도 피가 많이다네 이게 무력의 힘인가? 장수의 힘인가? 장수 힘차이가 나서 그런지 내 등갑병 대 그냥 보병으로 싸우는데도 제가 밀리네요 막 엄청나네 아니요 이 보병이요 이 보병 보병 이 자식 쟤도 보병인데 와 진짜 안죽는다 얘네들 진짜 세 자리를 이상하게 잡아서 그런가? 오케! 걸렸어 넌 죽었다 아 욕나였뻔 시내 푸샥 네 무력발인거 같아요 넌 죽었다 저 걸려면 끝난거죠 에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涌 affairs var 새벽 pequeño 철리를 하는데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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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나? 해치었나? 오케이 해치었어 어! 고간 잡았다! 에잇? 고간 잡았어요 고간 장패 붙잡았고 방덕 붙잡았고 오케오케 히힛 야어어어어 좋아좋아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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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 94야? 히힛 좋았어 좋았어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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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나 야 이거 이겼다 여러분들 청하통이 이제 꿈이 아닙니다 하아 예 아깝다 히힛 이제 내 사람들이 이제 고를 나무들을 알아보는거죠 나무는 이제 풍성하게 성장할 나무다 잘 묶여지는거죠 돌아라 죽음의 룰렛 뿍 오케이 죽여 으어어 방덕 아아 네 풍성하게 성장할 나무여가지고 네 다 안는거죠 새들이 돌아라 아 속빵이네 오케이 얘도 얻었어 아 얜 똥이네 아 뭐야 생긴게 구려 생긴거부터 구려 구리게 생겼네 어 고간이다 이 고간이 왕후의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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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고간의 맛은 거짓말을 하는 자의 맛이로구만 히힛 너 사실 분해하고 있지 분해하는게 아니고 살려달라고 빌고있는거지 히힛 히힛 돌아라 돌아돌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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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빵이네 에이 여러분들 고간에 어 고간은 아직까지 유지될거 같아요 고간은 그래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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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간 죽이면 다른 놈이 군주되죠 저는 룰렛대로 이거 그 뭐냐 네이퍼 원판돌리기 이거대로 갈거니까 네 저 맞춰도 죽였어요 지금 맞춰도 등용 안되가지고 룰렛 굴리니까 아 아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저 그런 사람이예요 저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아 자 어딨냐 복록 복록을 일단 올려줄게요 2회 타금 서왕 양봉 하은까지 복록 좀 올려주고요 네 장합이랑 서왕이 지금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뭐냐 구입 박산료 이거 하나 구입해서 수여해줍시다 아까 전에 얻은 애 이름이 뭐였죠? 장합이었나? 장합 장합한테 박산룰 하나 줄게요 장합 그대에게 이 박산룰을 내리겠어 어 항공화에 따로 위웁니다 호호 야 이제 안도망가겠지? 이제 판스룰는 안하겠죠? 좋아좋아 이 정도면 됐고 야 인출해 인출해 여기 돈이 이렇게 많은데 인출해야지 인출 좀 하구요 자 이제 순찰 좀 해가지고 어 순찰 말고 일단 내 강대한 그 군대부터 만들어가지고 싹 다 여기 먹어줄게요 먹어주고 징병하자 훈련 오오 보관도 얻었대요 보관 장안의 제한 제하장수 보관 보관을 얻었고 보관 얻었고 징병 어 여기 예비병 많이 있네 여기 예비병들 좀 보내줄게요 수송에서 장안으로 예비병들 좀 보내줍시다 그리고 징병 공사 최대로 손책치러 가는게 아니구요 손책치러 가는게 아니고 여기 여기 천수 안정 우 어 무위 서평 여기 먹고 내정 좀 일단 네 하겠습니다 서왕병력 넣으라고요 서왕병력 넣으라고요 좀 이따가 넣을게요 좀 이따가 일단 얘네들 빨리 키워주고 네 서략먹고 후방 안정부터 해야되구요 지금 조조하고 동맹이거든요 제가 조조하고 동맹인데 얘네가 지금 지금 얘네가 그래도 한중 한중까진 막아주고 있어가지고 요 홍롱 하이 조조가 조조가 여기 낙양만 좀 이렇게 막아주고 있으면은 딱 좋은데 그러면은 빨리 내실 이렇게 딱 다질텐데 조조 몇개월 남았냐구요? 볼게요 20일 남았어요 아 20개월 남았어요 20개월 그럴까요? 침범 진병에서 진병에서 마원이 가지고 있는 병력 얘한테 다 넣어줄게요 이러면 될 것 같아요 ры District 오와 나 생겼어 드디어 이 게임하고 처음으로 명사십선에 들어갔죠? 띠용 와무도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호호 좋아좋아좋아 아 대박이다 야 차트 인했어요 야 중소 야 중소돌이었던 와무가 성장해가지고 지금 오 야 음원차트 10 아 9위권에 들어갔죠? 좋아좋아 왜? 진짜요? 사섬이 더 높았다고요 저보다? 말도 안돼 자 여기있는 애들 좀 이동을 시켜줄게요 징병 예비군 있네 예비군 수송해줄게요 장안으로 수송 건령이 아까전에 애들이 있었나? 그래 2회 예 인사이동 시켜줍시다 장안으로 일단 2회는 2회는 운남으로 보내줄게요 운남으로 운남 먹자 선화가 슬슬 3국으로 나뉠 듯 네 지금 트라이를 몇번 했는데 이제 순위권 들었다고 좋아하기는 아 아 아니요 쭈니님도 있어요 쭈니님 쭈니님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버티고 있어요 쭈니님 쭈니님 군대 여기있어요 쭈니님 쭈니왕국도 있다는걸 잊으시면 안돼요 여러분들 쭈니왕국도 있어요 그래서 병사 최대 병사 최대 다시 번호 훈련 훈련하기 전에 훈련하기 전에 일단 치안부터 쫙 올려줄게요 치안 올려주고 훈련 오오오 좋아좋아 어? 이런데 여기여기여기여기 먹을까요? 여기 먼저 먹을까요 일단? 어 맞죠? 여기 먹을까요 홍농? 홍농 먹을까요 제가? 홍농 여기 일단 첩보 한번 보내보자 서황보고 보내봐 아 서황보고 내가 가야겠다 34000밖에 없는데? 아 여기 털까? 어? 고관이 있는데? 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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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야 된다고 지금 바로 출진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하지? 저 아직 애들 훈련이 안됐거든요? 바로가요? 훈련이 안되는데 상관없어요? 그냥 바로 가면 되요? 은서 갈게요 바로 출진할게요 서황 무력 높은 애들 순으로 저는 어차피 출전을 못하네요 양봉 빼고 양봉 빼고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죠? 네 요렇게 가야될 것 같아요 철기병은 어떻게 만들지? 철기병은 어떻게 만들지? 그냥 가면 되죠? 이거 안맞아도 되는거죠? 그냥 가면 되죠? 그냥 가면 되죠? 내색 breasts 오케이 오케이 아 아아 장수 이 자식 장수 하지 못 하겠네 ㅋㅋ 자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삐삐까쇼 끝 싹 貴 으아쌰! 스읍! 부샥! 야하 고간 고간이 포로의 신세가 될 줄이야 자 돌려줍시다 뾰라롱! 으이잉! 고간은 백걱 참수가 결정이 됐죠 달가라 난세를 흥미한 고가는 이곳에서 최후를 마쳤다 봉기가 올랐대요 봉기 홍론까지 일단 먹는데 성공 했구요 오케이 흐흐흫 네 원소 땅 첩보에서 충성 나중 애들 등용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홍농에 있는 애들 다 데려올게요 홍농에 있는 애들 자 태수부터 임명해주고 홍농 태수 정치 높으네요 정치 맞춤 맞춤 여포는 어떻게 되었냐구요 볼까요? 여포 죽었나 안 죽었나? 여포 어딨냐 여포 없어요 죽었나봐요 여포 죽었나봅니다 여포 죽었나봐요 자 다른 분들 어디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쭈니님은 아직도 이렇게 잘 살고있네 신기하다 신기해 잠깐만 사석에 들어가있는 사람 없나 사석 사석에 들어가있는 사람 한명도 없네 사석에 들어가있는 사람 한명도 없어요 오 관장조는 다 어디갔냐고요 모르겠어요 다 죽었나봐요 어 관우 봉기에있다고요 그래요 아 일단 첩보 한번 해볼게요 어디있을까 어 여깄다 동기 오케이 자 여기 일단 여기 있을 것 같고요 홍농에 있는 애들 전부다 데려오도록 합시다 테스 임명했지 전부 이동해 어? 테스 없어? 어 테스 임명 안했나 내가? 어 테스 임명했는데 내가? 누가 테스이지? 아 홍농에 없구나 아직 테스가 새석에 있는 shallower arms m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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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gnore iktar 부 아의 앞 앞 앞 앞 росс 중 비 아 Ass 기 어? 맞춤이였네? 또 절타패졌네 또 절타패졌네요 싹 다 빼와 소신 보내줍시다 소신 네 삐졌을 것 같아요 장비 어디.. 아 관우 어딨어 오오오 좋아좋아 좋아 관우야아 일로와라 관우 한번 얻어보고 싶네요 저도 뭐지? 와모님 오늘 기니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이렇게 직접 찾아왔네 어 알았어 알았어 야 강무새 또 왔네 강무새 자 odd 유비는 화복에 있어요 두 части 일로와매 네, 보관 잡힌게 큰가봐요 서신 빨리 보내줍시다 왜 이렇게 안만나주지?